Welcome to 영어서원 백운제. 영어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A Course in Miracles. 기적 수업. Workbook Lesson 349. 349과 인데요. 오늘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를 대신해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것들을 판단하는 대신에 사랑의 기적을 주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죠. lesson 349 Today I let Christ's vision look upon all things for me and judge them not but give each one A miracle of love instead. 늘 느끼는 거지만 기적 수업. A Course in Miracles. 문장이 참 깔끔하고 수려하죠. 군더더기가 없고 judge them not. I would not judge everything.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judge them not but give each one, each one of all things. 모든 것 하나하나에 give 주겠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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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죠. A miracle of love instead. 대신에. 무엇 대신에. Judge. 판단하는 대신에. Instead of judgment. Instead of judging. I give each one a miracle of love. 사랑의 기적을 주겠다. 준다. 준다. lesson 349 lesson 349 Today I let Christ's vision look upon all things for me and judge them not but give each one a miracle of love instead. 그리고 짧게 두 문단이 이어지죠. 우리 말을 먼저 한번 새겨보고 영문으로 들어가보죠. 저는 이와 같이 제가 보는 모든 것을 해방하여 풀어주어 가두지 않고 그것들에게 제가 구하는 자유를 주고자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의 법칙을 따름으로써 제가 찾아내서 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어질 것이니 저는 그것을 제가 주고 싶어하는 선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선물은 제 것입니다. 제가 받아들인 선물들은 저에게 제가 줄 기적들을 줍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받고자 하는 대로 줌으로써 당신의 치유하는 기적이 바로 제 것이라는 것을 또 배웁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를 채울 은혜를 베푸신다. 따라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내셔서 우리가 당신께 돌아가는 길에 그 여정에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를 신뢰한다. 믿는다. 믿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럼 그렇게 우리 말 뜻을 알았으니 한번 영문으로 새겨보죠. 사랑의 기적을 준다. 그리스도의 비전, 우리의 제한된 감각기관으로 인식하는 perception, 그런 지각이 아니라 지각은 늘 환상이라고 했죠. Christ vision, 그리스도의 비전, 즉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그런 비전. 사람의 제한된 지각적용이 아닌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모든 것을 보면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리의 차원, 기적수업이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perception, 지각의 차원이 아니라 the realm of knowledge, 아는 차원이죠. 난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전. 불교에서도 여러 가지 눈을 얘기하죠. 육안이 아닌 심한 마음의 눈, 부처님의 눈, 불안, 또 진리의 눈, 법안, 뭐 이런 비전. 본다는 것이죠. 사람이 눈으로 보지만 제대로 보는가. 저도 근래 시력이 많이 약화되고 시신경이 약화되고 해서 보는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그나마 가뜩이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의 시야. 이제 눈을 감아도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 Pathways of Light라는 기적수업 웹사이트에 가면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perception and Christ's vision? 이런 짤막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Pathways of Light 여러 가지 풍부한 자료가 들어있는 웹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흔히 우리가 환상으로 여기는 perception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안이비설신의 색상향 미촉법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살갗으로 만져보고 지각하고 뜻하고 의식하는 그 모든 것들이 Illusion 전도망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 전도망상 그 전도망상을 멀리 떠나면 바로 Nirvana 안욕따라 산맥산보리의 경지다. 마찬가지죠. Christ vision 기적수업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Through Christ 그러면 Judge Not 그 알량한 사람의 지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진짜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Each one Of all things 모든 것이 하나하나에 A miracle of love 사랑의 기적을 Give 주게 되는 것이죠. 바로 The law of love 사랑의 법칙 To give is to receive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남에게 준다고 하지만 그 남이 바로 My extension 나의 확장이다. 다름 아닌 나다. 특히 마음에 들리지 않는 원수 예수님께서 Love thy enemies 너희 적들을 사랑하라. 바로 그 적들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여러가지 용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진정한 조력자들인 것이다. 그것이 Christ vision 이죠. 나세렛 예수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기 위해서는 가로뉴다의 배반이 필요했던 것이죠. 가로뉴다가 없었다면 예정된 수선을 밟기가 불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로뉴다에게 빨리 가서 내가 할 일을 해라. 서로 다 알고 하는 일이죠. 그러자 가로뉴다에게 사탄의 영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보면 뭐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벌어지는 시간이 없는 초월적 차원 Transcendental Dimension No beginnings No endings 무시무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Timeless Dimension 시간을 떠나면 Christ's Vision 그리스도의 비전 아 나에게 저렇게 못되게 구하는 저 사람이 저런 이유로 그러는구나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을 내가 더욱더 A miracle of love 사랑의 기적을 드려야 되는구나 저 지독한 원수가 바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Christ's Vision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보면 내가 판단할 것이 없다 Judge Them Not Judge All Things Not 그래서 깨달은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Today I Judge Not 나는 오늘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난 모릅니다 그거죠 오직 모를 뿐 Only Don't Know 숭산스님이 서양의 눈파란 많은 똑똑한 청년들을 단 한마디로 감화시킨 것이죠 Only Don't Know 난 모른다 너희들이 쇼펜하워를 얘기하고 니체를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종교를 얘기하고 Theological Debate Ontology Eschatology 뭐 여러가지 떠들지만 나는 모른다 단지 불회 시직 견성이라 수심결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월스님께서 단지 불허해 오직 모르기만 하면 시직 견성이라 즉시 진리를 본다 Christ's vision 그러면 judge not but give each one a miracle of love instead 모든 것이 사랑이요 모든 것이 자비요 모든 것이 사랑의 기적일 뿐이다 내가 버는 모든 것을 liberate 내가 버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나의 지각 속에 갇혀있던 것들을 I liberate 기적 수업이 말하는 forgive 용서 undo 했던 것을 다시 해제하는 것 unlearn 배워서 여기저기 지니고 다녀던 것을 배움을 해제해버리는 것 liberate 불교에서는 해탈을 liberation이라고 하죠 nirvana, liberation, enlightenment So would I liberate all things I see 내가 보는 모든 것을 풀어줄 것이다 I would 의지를 나타낸 것이죠 Would I, so 그렇게 하면서 주어와 동사를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So would I liberate all things I see and give to them the freedom that I seek 내가 찾는 그 자유를 바로 그 모든 것들 내가 보는 모든 것들에 그 자유를 내가 줄 뿐이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거기다 이런저런 판단을 가미하지 말라 담백한 수목화를 보듯이 담백한 수목화를 보듯이 그저 흑백으로 있는 그대로 So would I liberate all things I see and give to them the freedom that I seek 내가 찾는 그 자유를 내가 보는 모든 것들에 그저 줄 뿐이다 For 왜냐하면 Thus do I obey the law of love Thus가 나오니까 또 주어 동사가 도치되죠 그렇게 나는 the law of love 사랑의 법칙을 obey 지킨다 복종한다 사랑의 법칙은 다름 아닌 나는 준다고 주지만 사실은 그게 나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사랑의 법칙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시 바람일인 것이죠 무주상 보시 준다는 의식이 없이 주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The law of love 결국 준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지 사랑의 법칙이죠 And give what I would find and make my own 내가 찾아서 내 것으로 하고 싶은 그것들을 모두 내어준다 It will be given me It will be given unto me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I have chosen it as the gift I want to give 내가 주기로 선물로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It will be given unto me Because I have chosen it as the gift I want to give 내가 진정으로 주고 싶어서 선사한 그것이 결국은 It will be given me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Christ's vision The vi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비전인 것이죠 쉽지는 않죠 진정 그렇게 보이는가 Father Your gifts are mine 대문자로 되어 있는 Your gifts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들은 Are mine 아버지의 것이 모두 제 것입니다 제 것이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특히 요한복음 저희들이 함께 읽고 새겨본 요한복음 17장이던가요 예수님의 긴 기도 주님의 기도는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죠 거기서도 예수님도 Father All yours are mine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제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제가 있고 바로 기적 수업이 말하는 Atonement Atonement 하나임 둘이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I am the vine and ye are the branches 너희들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에게 탁 붙어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Father Your gifts are mine 아버지의 선물들 복수죠 제 것입니다 모두 Each one that I accept gives me a miracle to give 내가 accept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내가 당당하게 I accept 모뭇모 저는 죄인이고 I'm not worthy 합당치 않습니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당당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아들로서 As the holy son of God 내가 받아들이는 선물 하나하나가 저에게 줍니다 무엇을 A miracle to give Your healing miracle 아버지의 대문자로 되어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healing miracles 치유의 기적들이 belong to me 저에게 속한다는 것을 I learn I recognize I recognize I realize I understand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의 모든 기적들이 바로 나에게 속한 것이구나 Your gifts are mine Our father knows our needs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이것저것 달라고 보채고 떼쓸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Omniscient 전지전능하신 Omnipotent God The Father 우리가 달라고 보채고 기도하고 하기 전에 이미 Our father knows our needs 알아서 주시죠 안 주시면 또 이유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해로운 것들이 많죠 당장 눈앞에서는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vision Christ's vision으로 보면 차라리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더 나았을 것을 Be careful what you pray for You might as well get it 뭘 위해 기도하는지 조심해서 기도하라 기도가 응답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꿔보면 그러나 바꿔보면 아차 싶은 사람의 욕망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기도들 Our father knows our needs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He gives us grace to meet them all 우리의 필요를 믿음 알고 거기에 상관하는 모든 grace 운청을 He gives us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저 아멘 하면 될 일이죠 Thy will be done 아버지의 뜻대로 대사이다 And so we trust in Him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믿고 To send us miracles to bless the world 이 세상을 축복할 기적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리라 믿고 And heal our minds as we return to Him 우리가 아버지의 이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heal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We trust in Him 아버지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죠 이것저것 달라고 보채는 그리고 그 중에 몇 개 주어지면 믿는 그런 옹졸하고 유약하고 유치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Our Father knows our needs 알아서 하십니다 And we trust in Him To send us miracles to bless the world And heal our minds as we return to Him 결국 우리는 모두 돌아가죠 아버지께로 그것을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기적 수업은 There is no death 죽음이란 없다 We just return to God 아버지께로 돌아갈 뿐이다 저는 이와 같이 제가 보는 모든 것을 풀어주어 Liberate 그것들에게 제가 구하는 자유를 주고자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의 법칙을 따름으로써 The law of love 제가 찾아내서 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자 하는 것 그것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결국 주어질 것이니 저는 그것을 제가 주고 싶어하는 선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선물들은 모두 제 것입니다 Your gifts are mine 복수죠 제가 받아들이는 선물들은 저에게 제가 줄 기적들을 줍니다 제가 남들에게 주는 것 결국 저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제가 받고자 하는 대로 줌으로써 당신의 치유하는 기적이 바로 제 것임을 배웁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를 채울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Abundantly 교회 이름 중에 사실은 마음에 와닿는 풍성한 교회 진리를 아는 이름이죠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고 나누면 결핍될 것 같은 그런 scarcity consciousness 그렇지만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이름이죠 풍성한 교회 따라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내셔서 우리가 당신께 돌아가는 여정길에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를 신뢰한다 We trust 미국 화폐 지폐에 그렇게 써있죠 In God We trust Workbook lesson 349 Today I let Christ's vision look upon all things for me and judge them not but give each one a miracle of love instead 영어 서번 백운채 그렇게 영문과 우리말로 꼼꼼하게 읽고 새겨본 A Course in Miracles Nothing real can be threatened Nothing unreal exists Herein lies The peace Of God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늘 우리 모두와 함께 샬롬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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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